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우정사업본부는 국민들의 불편해소와 우편사업의 성장을 위해 12일부터 우체국 택배 토요배송을 재개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현장 집배원들의 주 5일 근무 보장, 업무부당 경감 등을 이유로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지난해 7월 12일부터 토요일엔 배송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우정사업 측면에서도 토요배송 중단에 따른 서비스 경쟁력 약화로 우체국 택배 맥출액이 감소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우정사업본부와 전국우정노동조합은 김기덕 신임 우정사업본부장 취임을 계기로 상생적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더 나은 우정사업의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김기덕 본부장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기관이 추구해야 하는 최고의 가치는 국민 편익이며, 토요배송 재개를 계기로 우체국은 대한민국 최고의 택배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